얘도 이렇게 부터가 있어야 되는데 몸통이 없습니다 쥐들이 잘라먹은 그런 표시가 나네요 지금 몸통을 잘라먹고 뿌리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렇게 산양산섬 제비지에도 계속 이렇게 태도를 쳐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이는 경삼벽반사 산양산섬 제비지입니다 gpa가 상당히 많네요 gpa가 막힘하군요 여기는 경삼벽반사 산양삼을 장목해 원일농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원일 대표께서 산삼을 캐고 있는데요 워낙 덜지들 피해가 많아서 산삼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산삼을 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삼 상태가 굉장히 좋군요 원일농장 산삼입니다 여기 위에 전부 다 테두를 다 치고 다 치고 있습니다 지금 치고 있고 여기 경삼벽반사 산양산섬은 지대가 원래 토양이 맥반석 지대다 보니까 다른데 산삼삼 보다 효능이 좀 뛰어났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원인, 음이온, 미네랄, 원재개설이 많이 나오고요 기름안영도 나오는 지대입니다 그러다보니 산양산섬 효능이 뛰어납니다 아 지금 그 지들도 지금 많이 주고있나요? 지는 간없고 있습니다 하하하 예 그렇다 지금 주문을 받아서 오늘 좀 맥반석 산양산섬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주문량이 지금 세도해서 지금 오늘 배송할 거를 지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내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니까 내도가 상당히 좋아서 지금 예 예 예 아 그러네요 저기가 이제 쥐피해가 발생된 어 얘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예 몸통이 없습니다 아 쥐들이 잘라먹은 그런 표시가 나네요 지금 몸통을 잘라먹고 일부 뿌리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쥐피해 대책을 근본적으로 어 이거는 그 개인 농장 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시속이 없어서 공동으로 이렇게 방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몸통이 없다 예 네 몸통이 다 잘라먹었네요 네 네 산림청이나 임업진흥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신경쓰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어 몸통이 없다 뿌리밖에 없다 아 그러네요 산수산수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예 접자먹어 하하하하 좋은것은 팔고 남은것은 직접 드시고 네 집자먹어 예 지금 원일농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은것은 항아리